지니어스 피셜 우리가 몰랐던 영화에 관한 TMI 지니어스 피셜 금요일마다 반하는 지니어스 피셜 금반지 카메라 마사지 받고 한껏 더 훈훈해진 영화 너튜버죠 천재 이승국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승국입니다 0343번 아 0340번님이 승국님이 지니어스 피셜 외치는데 사과폰 AI가 대답했어요 얼굴 천재 목소리 천재 거기에 이어서 발음 천재 인정합니다 지니어스 피셜 하는데 그 발음이 들릴 수가 있군요 사과폰 그게 들릴 수 있군요 한번 해봐야 되는데 우리 지니어스 피셜 핸드폰 꺼져 라디오 켜져 107.7로 켜져 틀어져 철파임 유튜브 검색해줘 좋습니다 그러면 철파임 너튜브도 검색해 주셨죠 영화에 관한 TMI 지니어스 피셜 천재 이승국이 픽한 영화 그런 이유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놀랍게도 벌써 크리스마스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미리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이 영화가 크리스마스 영화가 맞냐 아니냐를 두고 매년 토론이 벌어지는 특별한 크리스마스 영화를 한 편 가져왔습니다 벌써부터 재미있어지는데요 어떤 영화죠? 다이 하드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12월 24일 한 대기업의 건물에서는 큰 거래 성사와 크리스마스를 함께 축하하려는 파티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이 파티는 돈을 노리고 이 회사를 습격한 괴한들로 인해 완전히 망가지고 말죠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서는 살인도 서슴치 않는 주도 면밀하고 잔인한 괴한들 하지만 이 괴한들 계산에 없었던 한 인물이 이 건물에 있다는 사실 괴한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맥클레인 지금 막 씻고 나오느라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맨발로 뛰어다니는 이 사나이는 지금부터 본인이 갖고 있는 용기와 지혜를 모두 쥐어 짜낼 예정입니다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했고 그 시민들 중에는 자신의 아내도 포함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본인이 11년차 베테랑 뉴욕 경찰이거든요 너무 짜증나고 무서운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밤 그는 영웅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이 하하하하 스님께서 타이아드 정말 재밌게 본 영화인데 와 기대대 하셨습니다 아우 기대해 주시고요 누가 봐도 날짜와 상황은 14일인데 내용을 봐서는 글쎄요 자 약간 이거 좀 놀라는 여지가 있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외국 이런 영화 커뮤니티에서는 매해 이걸로 장난스럽게 토론을 하더라고요 다이아드 크리스마스 영화냐 아니냐를 두고서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천재 이승국이 이 다이아드에서 찾아낸 TMI 만나봅니다 첫 번째 TMI가 뭡니까? 그냥 내가 할게 영화 다이아드는 우리에게 익숙한 액션 배우 배우 브루스 윌리스를 탄생시킨 영화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 영화를 촬영하기 전까지 브루스 윌리스라는 배우는 액션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코믹하고 친숙한 이미지의 배우였다 그래요 하지만 이 영화 한편으로 커리어를 뒤바꾸는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는데요 이미지와 캐릭터도 한몫을 했지만 실제로 다이아드 영화의 많은 액션과 스턴트를 브루스 윌리스 본인이 직접 하면서 더 이게 도움이 되었다 그래요 근데 하나 재미있는 건 원래 브루스 윌리스는 본인이 직접 스턴트를 할 생각이 없었대요 근데 스턴트 배우가 자기 액션을 대신해서 당연히 찍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걸 보다 보니까 촬영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스턴트 배우 따로 찍어야 되고 자기 또 찍어야 되고 여러 앵글 다 찍어야 되고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스턴트를 직접 하면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두 번 안 찍어도 되잖아 그래서 본인이 직접 스턴트를 하기 시작했고 그 덕분에 성공적인 액션 배우로 안착할 수 있었던 배우 그래서 그냥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그 뉘앙스가 이제 전달이 되네요 자 그러면 그냥 내가 할게에 이어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TMI는요 독일어 맞아? 다이아드를 통해 스타덤에 오른 배우는 브루스 윌리스 말고도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바로 러브 액추얼리의 바람피는 남편 또 해리포터 시리즈의 스네이프 교수를 유명한 앨런 릭먼이라는 영국 배우죠 실제로 이 배우는 다이아드를 통해서 영화계에 데뷔했는데요 그는 괴한들을 이끄는 악당 리더 한스 그루버를 완벽하게 연기해내면서 데뷔 작품 하나로 할리우드에서 완벽한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근데 이 악당 한스 그루버의 캐릭터가 독일계 인물입니다 당연히 본인의 부하들과 독일어로 소통하는 장면이 종종 등장해요 부하들끼리도 독일어를 많이 하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연기하면서 사용했던 독일어는 진짜 독일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영어도 아니고 독일어도 아니고 러시아어도 아니고 그냥 웅얼웅얼 아무 말이나 했대요 그냥 독일어처럼 느낌만 배우 중에 독일어를 아무도 못했대요 그래서 촬영 중에 그냥 독일어 같은 말을 아무 말이나 웅얼웅얼댔고 실제 이 웅얼 대사가 미국 극장판에 그대로 실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독일어 엔터시올드공 이 정도밖에 모르잖아요 그렇게 장난친 거래요 그래서 이게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비디오가 나오면서부터는 더빙을 해서 독일어가 실렸다고 그러고요 실제 극장판에 그냥 아무 말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TMI 좋은데요 그러면 마지막 TMI도 만나봐야죠 위험했지만 극복 다이아드 촬영장에는 여러 비화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극중 존 맥클레인이 엘리베이터 통로에 매달려 있다가 아래쪽에 있는 벽 쪽 환기구로 뛰어내리면서 점프라는 장면이 있는데 이건 실제로 굉장히 위험해서 스턴트 배우가 대신 촬영을 했다 그래요 근데 촬영 당시 스턴트 배우가 매달려 있던 줄을 놓으면서 온몸을 날려서 환기구로 점프를 했는데 실수로 환기구를 제대로 못 잡은 거예요 손이 미끄러져서 실제로 아래로 떨어집니다 물론 안전장치를 했기 때문에 스턴트 맨은 무사했지만 제작진은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장면을 모니터를 합니다 근데 찍힌 장면을 보는데 스턴트 맨이 실수로 떨어지는 장면이 너무 스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각본을 바꿨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원래는 환기구를 한 번에 점프하는 거였는데 맥클레인이 환기구를 잡지 못해 떨어지다가 그 아래에 있는 환기구를 잡는다라고 앵글을 바꿨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주말에 이 영화를 보실 거면 그 환기구에서 실수하는 장면은 진짜 스턴트 맨이 실수해서 떨어지는 장면이 그대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 보면 뭔가 할 때 진짜 리얼했어 그때 그 당시에 왜냐하면 리얼한 거기 때문에 리얼한 사고였기 때문에 그 순간 정말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리얼하게 정말 봤던 기억이 나는군요 8113번님은 아재 개그가 자꾸 생각나요 아이스크림이 죽었다 그 다이하드 깔깔깔 했었어요 기억나요? 승국씨도? 저도 어르신들이 하셔가지고 초등학교 때 친구들 실제 이거 많이 했었어요 다이하드 어르신들이 해서 어르신들이에요 저는 아크 글쎄는 아니고 저는 아크 글쎄는 아니고 저는 아크 글쎄 생각났거든요 오병민씨가 이수근씨가 중국하듯이 독일을 한 거구나 아 맞아 그런 느낌이에요 마이야 사이아몸이 막 홀 몰랐어 난 마스라까 아 이렇게 하는 거 네 그게 영화에 그대로 실렸던 거죠 자 그러면 가시기 전에 영화 퀴즈 내주실까요 영화 다이하드에는 독일어를 사용하는 괴한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연기한 배우들은 독일어를 제대로 할 줄 몰랐죠 그렇다면 이들은 영화를 촬영할 때 독일어 대사가 나오는 장면에서 어떻게 연기를 했을까요 1번 그냥 영어로 했다 2번 수화를 했다 3번 구텐닥만 계속했다 4번 아무 말이나 막 했다 네 어렵지 않았죠 정답자 몇 분을 뽑아서 선물 드립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려 지금까지 영화 유튜버 천재 이승국 씨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